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대 대통령 사전투표, 사전선거 첫날인 오늘 곳곳에서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주로 중앙선관위와 행안보 등에 항의한 것인데,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안에서 근무를 하면서 파란색 라텍스, 장갑을 끼고 근무를 한 겁니다. 파란색은 더불어민주당의 색깔입니다. 반대로 빨간색은 국민의힘의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장갑을 끼었다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을 의미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케 하는 색깔이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이 항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선거포스터 글자도 이렇게 대통령 선거라고 할 때 대통령의 대자, 아이 말하자면 대통령할 때 대자 중에 아이에 글자 중에 맨 마지막 변인 아이중에 대자 중에 맨 마지막 변수 하나가 쭉 크게 올라와서 1번을 연상케 하는 그런 포스터도 또 선수막도 등장을 해서 이것도 한 1번을 찍으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있어서 또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앙선관위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색깔을 의식하지 않고 착용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걸 하나 다 생각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지도할 위치에 있는 중앙선관위나 행안부가 먼저 이걸 몰랐다 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된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거관리에서 엄정하게 공정,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리를 객관적으로 심판 자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뛰고 있는 선수가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 지역에서 사전투표소, 투표사무원, 사무원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하는 파란색 계열의 장갑을 낀 채 선거사무를 봐서 논란이 일었던 것입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강원도 내 196곳의 사전투표소, 투표사무원은 신종 코로나 감염증 방역 차원에서 라텍스 장갑을 착용하고 사전투표 안내 등의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사전투표소의 투표사무원이 업무를 할 때 파란색 장갑을 낀 겁니다. 이걸 보면 지금 여기에 착용한 장갑 모양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꼭 의사들이 수술할 때 착용하는 파란색 이런 장갑을 똑같이 끼고 있습니다. 나란히 지금 앉아있는 거 보면 파란색 장갑을 착용하고 있는데 이게 더불어민주당 옷도 그렇고 점프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이게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것 아니냐 하는 강한 반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대전지역 선거 사전투표소에 일하는 일부 사무원도 파란색 계통의 장갑을 끼고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원뿐만 아니라 대전지역의 사전투표소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강원도당 관계자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장갑을 착용한 것 자체가 선거 중립성을 횟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전투표소 현장에서는 유권자가 투표사무원들에게 직접 항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선거는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건곤일척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선거가 아니라 전쟁이라고 할 만큼 두 후보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밀리면 대한민국이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그 선관위가 그거 모르고 했다 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건 넌센스다. 그만큼 각 당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호가 있기 때문에 숫자 하나 색깔 하나에 대해서도 그게 이제 이게 선거법 위반에 걸리냐 안 걸리냐를 해석하고 판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선관위 자체가 먼저 이런 색깔의 라테스 장갑을 끼다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된다. 그럼 안에 딱 들어가면 파란색 일변도니까 여기는 일본을 찍어야 되는구나 하는 중압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항의도 했고 강원도 선관위는 중앙선관위가 일괄 구매한 방역물품을 받아서 사전투표수에 내려준 것이다. 따라서 어떤 오도가 있은 것 아니다. 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명 비닐 장갑으로 교체를 했거나 교체 중이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에는 코로나 확진자들이 투표하기 때문에 방호복도 준비했는데 특정 색깔의 방호복은 전면 교체할 방침이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일괄 구매했다고 하는데 중앙선관위가 의심스러운 겁니다. 왜 파란색 라텍스 장갑을 일괄 구매해서 내려줬는가. 거기 중앙선관위에 누구 보더라도 이 색깔은 아닙니다. 라고 이의 제기를 했을 텐데 그러니까 위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구매해가지고 내려보내라 하니까 다 내려보낸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대전 등에서는 행안부가 제작한 선거 안내 포스터를 놓고 또 특정 기호를 연성케 한다 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1월 달에 선거 안내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 전달을 했습니다. 투표 일정 안내, 현수막 제작 등에 활용하라는 취지였습니다. 포스턴에는 사전투표 일자, 그리고 당일투표, 당일투표일, 그리고 제외투표일 등 일정이 적혀 있습니다. 대전시와 대전유성구 등은 포스터 문구 디자인을 활용해서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터에 나오는 대통령선거, 대통령선거라고 하는 다섯 엄절에 대자 모음의 애의 한쪽 상단이 위로 치솟아서 오르도록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쪽, 그러니까 모음 한쪽은 도로를 연상케 하도록 디자인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인데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도로가 왜 나오느냐, 도로가. 그러니까 도로가 나온다는 것도 여기 특별하게 나와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도로. 그걸 보면 지금 이렇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공정하고 안정한 제20대 대통령선거 해가지고 대자 위에 지금 파랗게 칠해난 이 부분, 지금 보이시죠? 대자. 대자의 모음 하나가 쭉 올라와서 이게 1번을 연상케 한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민감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상징물, 심볼 이런 것들은 다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암시하고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그래서 그걸 기억하게 되고 또 잔상이 남는다는 겁니다. 이런 걸 왜 중앙선관이나 또는 행안부가 왜 이런 걸 냈나? 이런 걸 걸었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이나 행안부가 만드는 데 보면 이게 다 걸려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상단 모음 한쪽에 미래에 치솟게 하는 거 이거 멋지 암호처럼 이렇게 쭉 걸려있거나 그런 색깔들이 나와있어서 그래서 국민의힘 대든시장 측은 포스트 글자가 특정 기호인 1번을 연상시킨다. 선관위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여러 시안을 놓고 검토하다가 이렇게 만들었을 뿐 전혀 다른 의도는 없었다. 저런 단위 없었다가 아니라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검토하다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이 일본의 대통령 대자의 모험이 도로가 쳐놨듯이 쭉 뻗어나온나 이것은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냥. 그냥이란 건 없다. 다 디자인할 때 또 글씨체를 했을 때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 의도를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얼마 전에 최초로 KBS 추정 60분 당시에 PD가 이재명 변호사와 협력해가지고 공모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에게 성남시장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변호사 사칭을 했다 해서 이재명 후보가 150만 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마치 KBS PD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다가 그래서 억울하게 벌금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해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KBS PD가 그거 아니다. 그 소명한 자료 보면 거의 틀렸다. 재판 결과에 나와 있다. 그래서 벌금 150만 원 받았다. 공모했다는 겁니다. 공모. 그런데 이런 소명을 놓고 선관위가 이거는 개인 의견이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의사 표현이다. 이런 해석을 해가지고 또 이재명에게 면접을 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의도적으로 지금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하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중앙선관위에 대한 열 가지 반발 이게 폭발할 것 아닌가. 거기다가 특히나 사전 선거 과정에서 사전 투표 과정에서 만약에 개표 결과에 사전 투표에서 또 지난번처럼 뭔가 일정한 비율 또는 거기서 특정 후보에 대해서 지지율이 높게 나올 경우 이럴 경우에는 국민들이 모두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